안 자고 뭐해? 요새는 정상 체온이라 춥죠. 잠임만 해.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네. 방 안에서 잘래요? 유 교수는? 난 침대 위, 과장님은 아래. 아래 자리 많던데요? 됐어. 남녀가 유별한데. 아이고. 조선 말기 때부터 살아오셨어요? 너무 민폐만 끼치는데.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요? 무슨 말 하는 거야, 지금? 됐어. 아, 놀래라. 아니 왜 역정을 내고 그래요? 내가 안전하다 판단할 때까지는 가지 마. 알았어요. 과장님 판단 끝날 때까지 안 갈게요. 자요. 조금만 더 이따 가면 안 돼?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. 자장가라도 불러줘요. 그것까진 필요 없고. 그냥 옆에만 있어줘. 아무만 안 해도 좋으니까. 아무도 네 곁에 없을 때. 너를 기다려. 언제까지나. 내겐 하나뿐인 너. 뜨거운 내 눈물이. 내 사랑이 널 안아줄 수 있다면. 부드러운 내 손길로. 눈빛으로. 너를 감싸 죽고파. 사랑해. 널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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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